어, 키미야! 어? 아, 죽을 것 같애. 어, 몸 많이 안 좋아? 어, 안 좋은데... 나 없어도 괜찮아? 스케줄은 어때? 아유, 걱정하지 마. 푹 쉬어, 푹 쉬어, 푹 쉬어. 알았어. 그러면 오빠 믿고 푹 쉰다. 어, 들어가, 들어가. 어? 호호! 야호! 호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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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! 카톡에서 봐서 알겠지만 키미가 코로나 확진떠서 이번 주 촬영 두 개가 보셨으니까 그거 대타용으로 황빙이는 등록해 주시고 키미스님은... 근데 왜? 형님부터 다리 꼬라지가 있어요. 파이팅! 파이팅! 군수님, 군수님. 화두 좀, 화두 좀. 화두, 화두, 화두. 나도 어떻게 구해 anyoneimhi 여러분, 저 인사도 갔다 올게요. 열심히 하고 계세요. 예스! 호호호호! 호호호호! aiser! 다행히 해주세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유 이성이 형 한번 중마가고 어? 얼른 갔다올게요 어 여보세요? 어 키미야 아 잘하고 있지 어 어 걱정하지마 어 알겠어 야야야야 이제 블랙핑크 보자